이형식 원장님께서 오늘 뭘 부르시겠습니까? 단심이. 단심이. 미영 가수라고 있습니다. 단심이인데 우리 이형식 원장님이 아마 여기서 바빠가지고 노래 부를 틈도 없는데 단심이를 청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있으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체크하시고 부탁합니다. 마이크 체크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히还是led up to the труbo 세월을 가려 기댈 거라고 그가 말을 했던구나 한 번쯤 말아둔게 일이 쉽게 이룰 수 있나 돌아와요 돌아와요 나의 곁으로 사랑을 안 묻지 않을게요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으면 지금도 잊지 못해요 세월 가령 잊을 거라고 그가 말을 했던구나 한 번쯤 말아둔게 일이 쉽게 이룰 수 있나 돌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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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곁으로 사랑을 안 묻지 않을게요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으면 지금도 잊지 못해요 돌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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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곁으로 자연을 안 묻지 않을게요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으면 지금도 잊지 못해요 대한민국의 관문이라 불리는 인천 수도권 서북부의 대표 자족도시 인천 역사에 새로운 중심이 탄생합니다 역대급 프리미어 그곳에서 빛날 성공투자의 시작 별나미 루원시티가 함께합니다 루원시티는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을 갖춘 입체 복합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중심 상업지구와 일반 상업지구로 다양한 개발 호재를 품고 청라 가정과 이어지는 새로운 랜드마크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인천 루원시티는 지금까지 없었던 사통팔달 교통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인천 2호선 가정역과 서울 7호선 연장 확정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인천의 주요 교통관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편리한 GTR, BTR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인접지역 진출입이 빨라집니다 지구 중심부와 인접해 있는 경인 고속도로, 서인천 IC와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폭넓은 확장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봉수초등학교를 비롯하여 가연초, 가연중, 신현중고등학교가 인접하여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반경 1km 내 7만 5천여 명의 고종 수요와 인근 주거단지 약 9천여 세대의 배후 수요 청라 가정 총 14만여 명의 유동인구 프리미엄을 갖고 있습니다 루원시티의 대표적인 미래가처럼 인천 제2청사와 국세청, 그리고 9개 대규모 공공기관의 이전은 연간 40만 명의 유동인구 효과와 루원시티 개발 호재의 핵심이자 비전을 현실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불어 편리한 주거환경과 근린시설을 조성할 것이며 생활 인프라를 한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 벨라미 루원시티는 최초 복층시설이 가능한 평영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평면 설계로 기업의 편의와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1층은 근린생활 라이프존으로 2층과 3층은 가지각색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이 4층은 헬스케어 중심으로 5층과 6층은 메디컬센터에 포커스를 맞추어 구성하였습니다 7에서 10층은 업무 공간으로 11층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MD로 구성됩니다 평일에는 오피스 상권의 가치를 주말에는 패밀리 상권의 프리미엄을 루원시티 최초로 주 7일 상권을 누리게 할 벨라미 복합상업시설 도시를 업그레이드한 슈퍼체인지의 시즌 또한 유 calls 8층을 위한 수 있는 으로